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비용은 덜 들고 효율이 더 높은 수온 측정 장비를 개발했습니다.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가격이 천만 원 안팎으로 기존 장비보다 7천만 원가량 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수온을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전원 공급도 기존 태양광이 아닌 배터리 방식이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. 동해수산연구소는 시험 운영을 통해 장비의 성능을 검증했다며 양식 어업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.